2주 연속 1위 후보라는 정말 행복하고 우리 엑소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엑소 여러분들 사랑해요. 지난주에 보여주신 릴레이 댄스 세리머니가 정말 화제였어요. 처음에 보신 건가요? 하면서 어떠셨나요? 네 저희가 릴레이 댄스는 처음이라 굉장히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멤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1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어떤 세리머니를 보여주실 건가요? 저희 멤버 전부가 안데를 쓰고 무대에서 춤을 추겠습니다. Ready but not set don't get so my temple 네게놈을 훔칠 비위를 향해 그냥 넌 목소리 를 맞춰 1,2,3 Don't get so my temple 스스로 넌 머리를 꾸리로 가 해볼 수 있는 슈퍼 너무 무리 좀 이상은 그라 힘없이 좁혀진 걸이 너에게 맞춰진 하빌 하고 싶은데라 핏EEP 내 맘에 베이베 내 맘에 베이베 내 맘에 베이베